안녕하세요 생명어레이스랑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2025 RGB 기본 문항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아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또 RGB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OT에서 RGB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 문항 모의고사고요 실제 우리가 시중 사설이나 또는 기출의 경우에는 과탐의 경우에 알고 있다시피 한 회의 구성이 총 20문항이에요 그런데 이 20문항 풀 모의고사는 학생이 한자리에서 빠르게 문제 풀고 복습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속도감 있게 매주 꾸준히 기본 문항에 대한 훈련 연습을 해보고 싶다면 RGB 컨텐츠가 최적화된 컨텐츠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구성은 한 회당 총 1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유전 14개와 유전 중에서 쉬운 유전 문제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주기 염색체 쪽에서 한 문제 그리고 세포모식도에서 한 문제 난이도 구분은 기본 문항 13개와 중간 난이도 3개 중간 난이도는 막전이 근육 유전 중에 세포모식도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R2의 활용 목적은 기본 문항의 반복 연습입니다 우리가 결국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기본 문항 16개를 맞췄다라는 전제하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훈련했었던 유전의 어려운 뇌문항을 풀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평소에 유전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갈고 닦았다 하더라도 시간 관리상 기본 문항에서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버리면 유전을 풀 시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유전을 풀게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기본 문항의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기본 문항에서 우리가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기본 문항을 우리가 꾸준히 푸는 목적은 까먹은 것을 되살리기는 것도 있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한 훈련이기도 하다 수학적 계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 파트가 바로 막전이 근육 생태계 쪽에 있습니다 생태계는 계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 효율 추론과 그리고 방영구 계산이 있죠 16문항은 대략 15분을 넘기지 않는 걸 목표로 세주시면 되고요 교재 구성은 100% 자작이고요 과거 우수 문항과 신규 문항으로 한 해당 16, 16문제고 총 70회입니다 작년보다 회차가 좀 더 늘었는데 작년 수험생들이 회차를 좀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피드백에 부응을 해서 이번에는 동일한 한 시점에 작년으로 기준하면 볼륨1, 볼륨2 두 권에 해당한 걸 한꺼번에 출시하게 됐어요 많이 푸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막전이 근육, 세포모식 또는 유형별로 문제를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차나 2회차를 풀면 이게 막전이나 근육이 왜 이렇게 쉬워?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이게 풀모의고사가 아니라 훈련용 70회의 막전이 근육, 세포모식 또는 유형별로 문제를 분류해서 난이도도 서서히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 나오지 않은 그런 극악무도하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좀 현실성 있게 여러분들 풀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전이 근육, 세포모식 또는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서서히 훈련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해놨다는 거 앞쪽은 좀 쉽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활용방법 매주 3, 4회 정도 푸는 걸 추천하고요 1차 프리 진행을 15분 이내에 가급적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주요 문항 강의를 수강을 하고 제가 1회부터 10회까지는 전문항 해설을 해서 우리가 철철 개념에서 했었던 ppt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복습을 시켜줄 거야 1회에서 10회까지는 쉬운 것도 다 전문항 해설에서 그 다음 11회차부터는 속도감 있게 제가 업로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70회나 되기 때문에 총 70강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막전이 근육, 유전에서의 세포모식도 때에 따라서는 항상성에서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3문제에서 최대한 4문제 정도를 빠르게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시퀀스 함께 활용하는 걸 추천하는데 이 경우에는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만시를 활용하는 게 좋아 만점 시퀀스 줄인 말로 만시 이 만시는 잠시 소개하겠지만 16문항 빼고 나머지 4문항이 어려운 유전 4개거든 그 어려운 유전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함께 활용하면 좋은 컨텐츠는 자분기 만시 RGB 코어입니다 자분기는 필수고요 만시는 1등 목표로 하시면 선택주로 해주시고 만점 시퀀스는 100% 자작으로 핵심 문항 모의고사로서 한 회당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0회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차가 많이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쉽지 않아서 올해는 적절하게 40회로 매주 2회 프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5월에 개강을 하고요 RGB 코어는 오해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샘이 원래는 RGB 교재와 RGB 코어라는 요약정리집을 묶어서 합본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RGB 코어가 필요하지 않은 분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분건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기본 문항 문제의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수록했고 배웠던 개념을 자료에 적용해 해석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출제된 선지와 자료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한종철 강사의 필기노트를 갖고 있거나 한종철 강사의 개념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RGB 코어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파시의 말씀드립니다 RGB 코어는 정말로 자기가 RGB를 풀면서 자료를 찾기가 번거롭다고 하는 친구들만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세요 만약에 필기노트가 있거나 개념서가 있는 분들은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구매하는 게 아니야 1. 교재 입고는 4월 19일 강좌 개강도 4월 19일이고요 업로드는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강 시점은 추후 공지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회차가 70회나 되기 때문에 매주 꾸준히 촬영을 해도 단기간에 완강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9월 평가한 전까지는 다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녹구 퇴체 끊임 방법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RGB 화이팅!